안녕하세요. 순수의 시대에 연출한 안상훈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봤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단아하게 아름다운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한나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복수를 위해 민재에게 민재를 매혹하는 기녀 가희 역을 맡은 강한나입니다. 네, 키가 크시니까 되도록 앉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신학윤씨. 네, 김민재 역을 맡은 신학윤입니다. 장혁씨. 네, 이방원 역을 맡은 장혁입니다. 오늘 시상식 분위기 인정합니다. 시상식인 줄 알고 잘못 왔습니다. 그럼 강한우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수의 시대에서 진 역할을 맡은 강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이 무대 위에 함께합니다. 신학윤님 권한 삼 LEV